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금지된 물질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건전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마약 중 하나인 메스 암페타민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관통하는 아이콘이기도 하죠. 앞서 브레이킹 배드 속 화학과 여러 금지 약물들을 알아본 적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화학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언제나처럼 영상은 교육과 오락 위주의 사용일 뿐 어떠한 불법적 의도나 권유가 없습니다. 마황이라는 식물에 함유된 물질 중 에페드린은 비만치료부터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분자입니다. 유기화합물 중에는 탄소에 서로 다른 4개의 원자 혹은 원자단이 결합되어 입체적인 구분을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카이랄이라 부르는 입체 탄소는 이성재체를 만들어 같은 구조여도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에페드린 역시 두 개의 카이랄 탄소가 존재하며 회전 방향성을 고려해 R과 S 혹은 반대로 S와 R로 배열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1번과 2번 탄소 모두 S가 되면 슈도 에페드린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주 효과 좋은 일반 코감기약에 사용되었었지만 브레이킹 배드라는 픽션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마약을 합성하는 재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필로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메스암페타민 역시 입체에 따라 D와 L로 구분됩니다. D가 더 양질해 메스암페타민이 됩니다. 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는 슈도 에페드린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 커다란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적인 사용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규약 저는 여기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드라마를 떠나 슈도 에페드린으로 메스암페타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화학적으로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실제 반응 조건들은 언급되지 않으니 유기화학은 설계와 실험으로 무엇이든 단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만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은 여러분의 인생과 소중한 주위 사람들 모두를 파괴합니다. 벤즈알데아이드를 시장물질로 화학반응을 통해 엘페네라세틸카르비누를 거쳐 슈도 에페드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즈알데아이드가 없다면 브로모프로피오페논으로도 합성될 수 있죠. 슈도 에페드린의 반응은 브레이킹배드에 등장하는 정린 반응 이외에도 EMDA 리액션, 하이포포스포로스 에시드 루트, 아이오딘과 정린 물을 함께 사용하는 모스코우 반응, 그리고 무수 암모니아와 리튬 혹은 소듐 금속을 사용하는 버치환원이 가능합니다. 감기약이 없다면 역시나 브레이킹배드에 언급되는 P2P라는 약칭의 페닐2 프로파논을 이용한 경로도 가능합니다. P2P 또한 나이트로스타이렌을 거쳐 합성될 수 있으며 페닐아세토아세토나이트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카르트 환원 반응이나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으로 메스암페타민이 만들어집니다. 매우 복잡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이트로스타이렌입니다. 스타이렌이라는 매우 친숙한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어디에나 있는 셈입니다. 가장 흔한 스타이렌의 사용처는 물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제이자 뛰어난 단열제인 스티로폼입니다. 정확히는 스타이로폼으로서 스타이렌 분자들을 중압해 고분자 물질을 만들며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구조로 만들어진 가벼운 물질입니다. 스타이렌 분자에 뻗어나온 가지의 이중결합에 라디칼을 이용한 중압을 통해 폴리스타이렌이 합성됩니다. 최근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의 측면에서 열처리 등으로 다시 한번 라디칼 프로세스를 거쳐 중압을 없애는 해중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쌓여가고 있으며 그 결과가 환경오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은 재활용입니다. 플라스틱을 모아 다시금 성형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물리적 재활용이나 완전히 원재료로 돌려 처음부터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왠지 물리적 재활용으로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을 듯 싶지만 물성이 변화해 한두 차례 재활용하면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며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히 적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재활용은 지구를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회복시키는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슈도 에페드린과 메스 암페타민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플라스틱 사용에 규제가 생겨낼 것이고 우리는 환경을 지키게 됩니다. 이른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크나이트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좋은 말이 있죠. 우리는 모든 플라스틱 종류별로 나쁜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얻기 쉽고 흔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외로 단단하고 잘 타지도 않는 밟으면 아프기까지 한 레고 블록이 좋을 듯 합니다.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설계되어 판매되는 제품들만 해도 멋들어진 작품들이 많지만 규격화되고 조립이 가능한 부품이라는 특징으로부터 실제 구동 가능한 여러 기계장치들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탁기마저 만들 수 있습니다. 물살을 만들어 작고 간단한 양말 등은 빨래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팬케이크 기계라든지 3D 프린터나 태엽장치 등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쯤 더 추가되어도 뭐 별일 없지 않을까요? 레고 블록의 성분은 ABS라 불리는 고분자 중압체입니다. ABS는 세종류 단량체의 명칭에서 유래한 야거죠. 아크릴로 나이트릴의 A, 원스리 뷰타다이엔의 B, 그리고 스타일렌의 S입니다. 이들이 중압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ABS인 것이죠. 그렇다면 ABS를 해중합한다면 다시금 세종류의 단량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뒤섞이 얻어진다 해도 혼합물의 분리는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원유에서 다양한 물질을 분리하듯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별 증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세 분자는 끓는 점이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뷰타다이엔은 마이너스 4.4도, 아크릴로 나이트릴은 77도, 그리고 스타일렌은 가장 높은 145도입니다. 분별 증류장치에 해중합한 레고 블록을 넣고 가열한다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뷰타다이엔이 기화되어 분리된 후 냉각되어 액체 상태로 얻어집니다. 계속해서 가열한다면 다음으로 아크릴로 나이트릴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분리되겠죠. 플라스크에 남는 것은 스타일렌이 됩니다. ABS를 굳이 해중합해 분리하기 번거롭다면 단순히 스타일로폼을 해중합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셈입니다. 기존 보고된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물리적인 화학 반응에 사용된다고 소개한 적 있던 볼 밀링 기법을 이용해 단량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높은 온도를 가하는 것으로도 분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스타일렌을 얻었다면 몇 단계의 화학 반응을 통해 브레이킹 배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타일렌은 특별한 화학 반응을 자유롭게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기존에는 산소가 포함된 형태인 아세토페논을 황등과 함께 반응시키는 빌게로트 반응이 알려져 있었는데 모르폴린이라는 육각형 분자를 함께 사용해 구조를 변형시키는 빌게로트 킨들러 반응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고려해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너무 심하게 본격 화학이니 수학이나 물리에서의 식 정리 과정이라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군 하고 넘어가도 우리에겐 문제 없습니다. 생성된 중간체는 가수분해를 거쳐 최종적으로 페닐 아세트산으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게로트 킨들러 반응은 굳이 아세토페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스타이렌에 그대로 적용해도 매우 높은 수율로 페닐 아세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앞서 유튜브에 제재를 당했던 영상에서 더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드라마에 등장했던 페닐 아세트산을 산화토륨 총매로 450도 열처릴 통해 P2P로 변환시킨 후 여러분이 구입할 수 없을 관리품목인 메틸아민과의 환원성 아미나 반응으로 메스안페타민이 얻어집니다. 산화토륨을 도대체 무슨 수로 구하냐 질문하신다면 일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토에 맞게 새로운 총매 반응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세트산 납을 이용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으며 페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납의 고리형 재배열 반응을 통해 P2P가 간단히 얻어집니다. 아세트산 납은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달콤함의 화학에서 소개한 바 있듯 로마 제국에서는 포도주를 납 주전자나 용기에 담아 아세트산 납을 형성시켜 마시곤 했습니다. 아세트산 납이 달콤하기 때문이었죠. 납 주전자에 넣고 끓여 달콤한 포도시럽 감미료인 사파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납 중독이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화학은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만약 버려지는 스티로폼이나 ABS로 메스안페타민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녹색 화학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이론상 레고 블록을 해중합해 메스안페타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는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시장물질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접근법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만드는 필요악과 같은 화학적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